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22번 들어가겠습니다 광격홍입니다 in Australia 호주 호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majority는 대다수 대다수의 남자인데 남자들은 MEN 으로 썼죠 그래서 주어는 man 이네요 대다수의 남자들은 R 썼어요 자 categorized 됐어요 그러면은 구별되었다 카테고리화 되었다 혼날때 구별되었다 구별 쓰고 있어 R하고 그럼 카테고리화 되었다가 제일 맞겠네요 as 는 뭐뭐로써죠 too fat 너무나 fat 뚱뚱한 것으로써 자 in an apple 2 에서 2 는 전치사요 bring the population up to date 그러면 업데이트죠 최신 자 노력인데 가져오려고 인구를 최신 으로 with more measurement of a fatness 와 측정 fatness 는 명사 형태로 지방 지방의 측정에 대한 최신 인구의 업데이트를 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 the public public people 말하죠 더가 붙으면서 자 대중 사람들은 were reminded 상기 되어지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네 이거 잠시만요 아 이거 위에가 한 줄 짜리 였네 나는 계속 내려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대다수의 65%가 카테고리화 되었다 너무나 똑똑한 것으로써 자 화면에서 보면은 앞에 예를 들었으니까 일단 fat 지방에 관한 fat 지방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앞에는 지방 측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얘가 호주에서 67%가 뚱뚱하다고 되었으니까 자 뒤에는 뭐 반면에 뭐 다른 나라가 나올 수가 있고 뒤에는 좀 오픈핸드죠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정도 밖에 모르고 일단 1번 밑에를 읽어봐야지 우리가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다시 보시면은 가지고 오려고 인구에게 최신의 지방에 대한 측정을 하기 노력 속에서 대중들은 상기되어 지는데 that weight on its own 무게는 on its own 은 그냥 itself 이듯이요 그 자체로는 무게 하나만 원하는 is not sufficient 충분 자 충분한 지적요소 지적요소 지적요소예요 지적요소가 아니다 of manliness는 뭐 뚱뚱하며 자 그러면 문무게 하나 갖고는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자 Calculation 계산 자 비만에 대한 계산은 Informable BMI죠 Body Mass 몸 질량의 지표라는 형태 형태의 지방 측정의 계산은 또 아직까지 주어오고 얘가 which took into account 고려하다 take into account가 수거예요 고려하는데 자 보스 AMB 무게 1번 and height 키까지 계산하는 자 복수 주어죠 이 계산들은 world 자 흔하게 Figured 되었다 Featured 는 잘 사용되었다 뜻이요 특집으로 특징화 되었다라고 의적하면 되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자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인 퍼블릭 디스커션 대중 토론들 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아 너 뚱땡이지 그럼 BMS 지수로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result in quantification of fairness quantification은 질량화 양으로 보는거예요 질량화 근데 of fairness 그러면 비만에 대한 질량화는 자 as overweight as는 몸으로써겠죠 자 overweight 과체중 과체중은 BMI가 25 자 OBS는 비만 자 비만 얘네들은 BMI가 30 이상 혹은 고도비만 완전 뚱땡 자 고도비만은 40 이상 이라는 실제 이 질량화는 주어예요 자 나머지는 다 사비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펙트블릭도 사비절이죠 부사니까 자 효율적으로 그 다음 Efficiently 효과있게 자 divided 나눴다 그래서 동사는 divided 썼어요 주어는 이 질량화가 나눠줬어 인구를 자 divided into 나눴죠 사람들을 자 카테고리로 나눠줬는데 of fairness 지방에 이렇게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 그 다음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the consequences of this calculatable rationality 자 결과물들 자 결과물들인데 of this calculatable rationality 계산적인 합리화 합리화죠 합리화 자 계산에 의한 합리화의 이러한 결과물들은 복수였죠 주어 자 are interesting 흥미롭다 자 우리 그래서 답은 4번에 들어가죠 호주사람들 대부분이 뚝뚝했단 말이고 thus 그러므로 자 notion이 또 주어요 notion 관념 관념 자 관념인데 of population as normality 자 사람들의 일반적 자 일반적으로 써의 관념 관념으로 해놨네요 자 관념은 자 동격이죠 일반적인 관념은 뭐에요 보통 understood pp 로 써야 되요 이에 대해 지우는데 as condition 상태로써 자 to each 는 where로 잡으면 되요 그곳에 자 to aspire 어떤 상태냐면 to aspire 앞에 나오는 notion 수식회에요 여기서는 좀 길게 내려갔는데 자 그래서 형용사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실제 주어 놓은 notion인데 어떤 notion to aspire 열망 자 열망하기를 원했던 자 이 관념은 단수 is thrown into question 그러면 던져지는데 into question 뭐 수고적인 표현인데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자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의역하면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의역해주는게 좋아요 질문이 좀 꼬였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겠습니다 자 다시 주어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자 관념인데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여기지는 관념이 어떻게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됐단 말은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왜 대다수의 호주 사람들이 뚱땡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대다수에 속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으로 본단 말이죠 사람을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으로서의 사람이 보통 상태인데 사람들이 열망하기가 되기를 원했던 이러한 관념이 어떻게 돼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맞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이 깨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이거 자 그 다음 obesity 자 비만 에피덱은 전염병 자 비만에 대한 전염병은 others 해서 경고 해주는데 우리에게 to the fact 사실에 대해서 자 대리 사실은 1 가지고 오겠죠 자 이것은 지금 normal 정상 인데 자 to be abnormal 진주 오겠죠 자 되는데 비정상 비정상이 되는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아까 호주 사람 몇 퍼센트였어요 자 호주 남자 67%가 비만이에요 비만이란 말은 만약에 20%가 정상이라고 볼게요 20%가 정상이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대다수에 속하지가 않죠 얘네가 다수죠 다수가 normal이 되어버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거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거에요 자 그 다음 비정상인 것처럼 심지어 disease 그러면 질병 건강한 사람이 꼭 질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이 좀 주제가 좋죠 그러니까 정상의 비정상화 비정상화의 정상화 뭐 이선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BMI 지수는 이런식으로 얼마나 뚱뚱한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키와 몸무게의 지수고 자 주제는 좀 복잡하지만 알파고씨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비만 측정 방법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평균치를 대변하던 대다수가 비정상이 될 수 있는 역사